근데 우리나라는 밥하고 이것이 달라. 그래서 이거를 주장해서 문화유산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야지 그냥 요새 뭐 함실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. 구가 덜 있어야 오리지널이지.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해서 이리로 넘어가는 구멍은? 구멍은 얼마 정도? 구멍을 구멍은 이만하면 좋아 이만하면은 뭐 이런 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이렇게 세었을 때 그럼 이 높이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트거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런 형이 좋아. 원래는 20, 20 정도 하면 좋은데 20 정도 하면 좋은데 이 높이가 높으니까 이거를 줄이주면서 옆으로 약간 더 길게 해주는 게 좋다 그지. 요 기준에 그 솥 밑구녕 백돌 두 장, 두 장 정도를 해요. 이렇게. 이렇게 되는 거에요. 하든지 한 장 반을 하든지 이렇게 낮춰줘야 되니까 소치 밑구녕이 있으면은 불이 닿아가지고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올라갑니까 요걸 조종 해줘야 된다 얘기죠. 바로 올라가느냐. 그 위에는 조금 짱박아 돌면서 불이 바로 들어가. 짱박으면서. 위에 그 높이는 불이 돌고 있고 불 떼면은 밀리니까 걷어도 가지만은 불이 그냥 삭삭 들어가. 오케이. 야 근데 저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이게 조그만 구멍으로 불이 들어갑니까? 구멍이 작아요 좋지.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보니까 붓두막 아공인가에 보면은 다 트였었거든요. 다 보였지. 맞아. 트였어. 트였었거든요. 자예. 잎도 같은 힘으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빨라. 이게 세죠? 잎이 작게 하는 게 세지. 작게 해줬으면 좋지. 근데 이 밑에서 불을 떼면은 이 밑에가 부딪히지 않을까요? 작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. 압력은 낮아지지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. 불이 위에 뜨니까 뜨면서 이게 다 들어가. 자기가 알아서 좀 알아서 들어가. 이게 안에가 커버리면은 불이 안 들어가 오히려 벙벙 해가지고 습기도 기놓을 것이고 오히려 불이 꺼질 수도 있지. 옛날에 물총사 한번 해봤잖아요. 구멍 자켓들과 쫙 눌리면 무려가고 그러니까 한 요정도만 하면 충분해요. 부뚜막 아궁이. 아궁이 40, 40 아니야. 아궁이. 그 절반에도 충분해요. 그 대신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아궁에서 들어가는 바람보도는 배로 속도가 빨라지지. 그래 방도 좀 쉬고 숙도 하지. 연기가 빨리 보내줘야만 솥에 물이 끓어. 계속 불은 올라가고 연기는 빨리 보내줘야만 솥에 물이 잘 끓어.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은 또 소다구기 마